자 올해 복동의 차량을 시작합니다. 행정시판 전치주의 같은 경우는 전치주의는요 실제로 일반로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입법고시는 단문이 있으니까 단문으로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상황 같은 경우는 간단히 써도 돼요. 특히 18조 2항하고 3항 행정시판 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조문만 표시해주면 돼요. 즉 제결 없이 얘는 심판 제기 없이 이렇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뭐 이 정도만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핵심은 행정시판 전치주의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이 동종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당의 사건은 물론이고 기본적 사식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된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거를 이제 포섭을 잘 해주면 되는 거죠. 아주 잘했어요. 다음. 쟁점의 정리에서 동그라미 1번 쓰는 건 좀 그러네요. 뭐 반가루 정도 써주는 건 상관없어요. 특히 판결의 기속력? 기가 판결이면 기속력 미치지 않죠. 지금 이거는 좀 잘못 쓴 것 같고. 정확히 적어주세요. 기속력 인용 판결이 하나죠. 따라서 기갑 판결이니까 기속력이 믿지 않는다. 뭐 이거는 언급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갑주의향의 타당성. 처분의 법적 성질, 재량인지 잘 썼어요. 시행규칙에 대해서 재판규범성이 있으면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행규칙이 재판규범성이 있으면 처분의 근거가 되잖아요. 처분의 근거 법규죠. 그러면 재량인지를 판단할 때 법규의 체제형식 문헌으로 판단하잖아요. 그 법규의 시행규칙이 포함되는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행규칙 별표를요. 이거 답안지 꼭 써야 돼요. 우리 소위 파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시행규칙 별표가 숙권여부 기준서에 따르면 법규 명령이다. 법규 명령이면 처분의 근거 법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 법규에 따른 처분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숙권여부 기준서에 아니라 만약에 판례의 견해를 취해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럼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의 근거 법규가 아니죠. 그러면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법규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논리구조 기억하고 이거 다음에 소위 계획에서 또 나올 겁니다.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재판 재량권 불행사에 의의를 써주는 것만 나쁘지 않는데 판례를 반드시 써야 돼요.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되는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써줘야 되고 판례 언급하는 게 1차 포인트 2차 포인트는 근거조문에 보면 사소한 부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경미한 침해 이런 키워드에 맞게 설문 내용을 포수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거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집권 취소가 가능한지는 사실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는 건 한두 줄이면 끝나요. 기판력이 문제가 되는데 과연 법원의 심판 범위가 처분에 부담까지 미치느냐. 미치지 않죠.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행정기업법 18조에 일반적 법적 근거가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면 됩니다. 기판력이 문제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문제 안 돼요. 이건 그냥 한마디만 적어주면 돼요. 기가 판결은 기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렇게 처분청이 그 효력의 소범자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 하나여 미침으로 이런 기가 판결에 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그걸 잘못 썼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다 틀렸어요. 다음 협의 소액이 일반 돈이네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했죠.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협의 소액 소액이 없는 경우 일반 돈은 뭐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딱 이 정도 좋네요. 소액이 없는 경우 사내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잘 썼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여기에 쓰기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내의 경우는 처분이 소멸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처분이 소멸했는지를 별도 목차를 따서 좀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 경과에 관해서도 좀 쓰고 그랬거든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언제 상실되는지 따라서 차수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을 별도로 뺏어 쓸 줄 알면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어요. 협의 소액이 없는 경우에 여기다 넣기에는 좀 아까워요. 좀 별도 목차를 빼서 부각을 좀 해주세요. 읽기 편하게 해줘야 돼 지금. 없었기 때문에 영업증지 효력이 다시 시작되어 진행하는 거죠. 판결 선고시로부터 영업증지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좀 언급해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시작돼서 이렇게 날짜 따지는 거 날짜 따지는 거 관련해서 날짜 따지는 거 관련해서 행기법은 반드시 언급하라고 했어요. 특히 행정유옥법 6조 2항에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언급해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거 좀 추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처분의 소멸에 관해서 포섭 자체는 상당히 좋네요.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추가하면 완벽한 답안지가 될 수 있어요. 판례. 나머지는 평범한 내용들이니까 글씨가 상당히 좋네요. 행정시마천 추지. 사안의 경우. 결국 이렇게 쓱 내려가잖아요. 특별규정인지 이런 목차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치성적법 여부, 전추주의 위반 여부에서 예외는 그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겠죠. 행정소송법 18조 2항 사망은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고 이 판례에 따른 내용을 써주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딘가에 18조 사망 1호의 동종사건의 의미가 쟁점 이름에 들어 있었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갔겠네요. 어쨌든 상당히 잘 쓴 답안지이긴 한데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기타 소용력을 뭐 괜찮습니다. 쓰는 것도. 시행규칙 별표치의 법적 성질 질문에 따라서는 법규명의 형식의 행정규칙은 보통 10점 배점으로 물어보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면 더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7점 분량으로도 준비하고 즉 한 페이지에 70% 정도로 써보기도 하고 한 5점 분량으로도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는 처벌의 법적 성질을 쓰고 시행규칙 별표를 그 다음에 썼는데 앞에서 말했죠. 시행규칙 별표의 성격이 법규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기속재량의 구별 규준인 1차적으로 법규의 체제형식 문헌 그 법규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따지면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에 근거한 처분이 재량행위 제어부를 판단하는 게 좀 더 부드러워 보이네요. 주장의 타당성. 그런데 주장이 뭘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 주장에 대한 분석 같은 걸 만약에 문제점을 쓴다면 문제점에서 갑의 주장은 이러이러한데 한 줄 정도 쓰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답안지가 더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선회가 됩니다. 답안지 포멧트 그룹은 상당히 잘 썼네요. 다음 목차도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그런데 목차가 너무 없으니까 다 읽어봐야 되는 어려움은 조금 있어 보여요. 여기는 기판력 이런 내용을 부당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조금 쟁점을 정확하게 못 잡은 감이 있네요. 자 앞에서 얘기했죠. 기가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부당에 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미치는지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직권 취소를 할 때는 직권 취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종례 논의는 있었으나 행기법 18조에 의해서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그런 말을 좀 써주면 되겠죠. 소속물에 한정돼서 기판력이 미치는 거 처분의 위법성 일반인데 이런 내용을 좀 목차를 좀 달아서 기판력이 문제되는 사안이니까 기판력에 관해서 언급하고 좀 약간은 더 좀 보기 쉽게 소목차라든지 아니면 기판력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앞에 문두에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써주는 게 다반지 스킬로 채점자가 읽기 좀 편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시고 그러니까 목차를 너무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나눠 놓는 게 좋은데 목차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채점자에게 좀 더 어떤 지표를 주는 거죠. 이 부분은 뭘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채점자가 읽기가 편해요. 좀 읽기 편하게 써줘야 돼요. 그냥 다 물론 뭐 이렇게 쓰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채점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4줄 쓰는 걸 선호하죠. 사람의 눈이요. 4줄 읽는 게 가장 편하답니다. 목차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전치주의. 원칙과 예외. 예외에 관련된 18조 2항 3항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냥 다반지는 그렇게 나갔을 뿐인 거고 실전 다반지는요. 그거 뭐 조문 다 옮긴다고 배점점점수를 더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심플하게 들어갔네요. 예외사에 해당된 줄 여기다 써갔네요. 예외사요. 동종사건의 의미가 핵심이죠. 이걸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동종사건의 의미가 뭔지 관련된 판례에 따라서 포섭할 때 설문 내용의 구체적 사생관계를 포섭하면서 기본적 사생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정도 쓴 거 좋았는데 한 10점 분량으로도 쓸 수 있도록 좀 압축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압축도 한 번 해볼 줄 알아야겠어요. 별표 칠의 법적 성질 그렇죠.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뭐 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자 판례 및 검토 이런 건 목차가 좀 안 어울리죠. 학살및 판례 검토및 소귤로 가야 돼요. 학살및 판례라는 목차는 쓰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살및 판례를 검토하고 학살및 판례로 묶고 검토및 소귤로 묶어줘야 돼요. 나머지는 노몰하게 잘 썼어요. 소액 관련해서 나중에 보면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만약에 불형 같으면 불형의 성질이 불형의 성질 대외적 구속력 장례 가중처분의 위험 소액 자 숙건여부 기준설에 따르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죠. 그러면 장례 가중적 체제의 위험은 법률상 위험이 돼요. 즉 법률상임 법률상 불리기 되는 거죠. 따라서 소액은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판례에 따라서 행정규칙서를 취하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겠죠. 그렇지만 행정규칙도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장례 가중적 위험은 구현이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되는 거죠. 용어와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런 만약에 장례 가중적 제재 처분의 위험이 나오면 소귤에서 이렇게 경호의 수를 나눠서 쓰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기억해 둡니다. 서로 다른 견해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숙권 여부 기준설로 이제 뭐 갈 수 있죠. 판례로 갈 수도 있고. 기속재량의 구별 기준 그렇죠. 구별 기준을 한 두 줄만 써도 돼요. 왜냐하면 포섭이 중요하니까 포섭은 아주 풍부하게 써야 됩니다. 여기 조문 언급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갑주장의 타당성 재난권 불행사를 쓸 때는 항상 판례부터 쓰세요. 판례.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돼야 돼요. 지금 질문을 어떻게 보면 주장의 타당성이 메인 쟁점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부각시켜서 강약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그렇죠. 기판력 기판력이 특히 객관적 범위가 문제가 되죠. 영업정지처분의 관계인 정책범위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하면 되나? 새로운 취소처분을 했다면 시간적 범위 지금 포인트를 잘못 찾았죠. 법원의 심리 범위 자체가 위법에 국한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는 건 처분의 위법 여부지 부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은 부당을 심리할 수 없어요. 따라서 판결서 주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판결서 주문에 한해서 미치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가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즉, 적법하다는 것에만 기판력이 미칠 뿐 부당에 관해서는 심리 자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기가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부당을 이유로 직권 취소하는 것은 선행법원의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반하지 않는다. 이걸 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능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그러면서 행정기업법 18조 언급도 해야 돼요. 사실 이익형량까지도 써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좀 다시 써야 되겠어요. 협의의 소위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을 그러니까 일반론 많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통백이 나오는 사람들도 자꾸 일반론 고민을 하던데 본인이 완벽하게 썼을 때 일반론을 더 늘릴지를 고민하는 거고 통백이 나온다든가 지금처럼 정확히 포인트를 못 찾고 있으면 일반론 안기보다는 우리가 법적인 모의고사 5개년 나눠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쟁점 찾고 포섭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복동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